유심히 봐봐 키만 키만 큰 건지 아니야 통타 안 졌으라구요 진딧물 있나 한 번 쓱 한 번씩 보고 통타 잘 됐나 어우 잘 안 졌구만 이쁘 잘 된 거 맞아 아직 아직 위에 덜 찼는데 진딧물 잘 봐봐 속에 살짝 열어서 보일 수가 없는데 애들이 지금 어우 땅땅해서 이거 통 덜 안 주면 김장을 일주일 늦춰야 돼 에이 그 정도 아니야 야 땅땅한 놈도 있다 이정도는 다 땅땅해 속 다 아물었잖아 어우 이거 청벌레 먹었다 아 이거 봐 청벌레가 먹었어요 아 이거 청벌레를 어떻게 잡아 이미 다 먹었으면 끝이라네 얘 다 먹었어 아씨 어디 봐봐 이거 봐 다 먹었지 한 개도 안 남겼네 어 똥만 잔뜩 있어 이씨 너무 어쩔 수 없어 청벌레가 어딨어 아작을 내놨네 애들이 너무 땅땅해서 안이 안 보여 속에 꼬개이 까지는 아직 안 먹었는데 벌레를 못 찾겠어 야 속에 꼬개이 봐 일로 와봐 응? 꼬개이 있어 노랗잖아 맞아 여기 봐봐 벌써 이만큼 안 잤지? 응 그치? 세상에 더 노래해 놔야 돼 아 이거 제법 안 잤네 어 제법 안 잤지 근데 이놈은 어디가 있어 새끼 안 보여 아씨 다 먹었네 그냥 둬 먹으라고 지금은 다 먹잖아 야 너무 잘 들었는데 야 이거 봐 진딧물인가 했더니 진딧물 아닌 게 어디야 아 우리 청벌레 많지 않았는데 아이씨 부포기가 날아갔네 약을 쳐도 어쩔 수 없고 청벌레 약을 그렇게 쳐도 뭐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그치? 얘 맞지? 어 얘다 잡았겠네 똥이 그래도 도로 잘하는데 나도 아 거짜리나 해보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어 많이 오므라 들었어 응 아유 100개만 살면 돼 다 괜찮은 것 같아 이따가 영양제 한번 주고 탄탄해지라고 영양제를 또 줘야 돼? 어 이제 오므라 드니까 그 해조 추출물 그거를 줄까봐 색깔 그래서 싫다며 아 겉에만 묻으니까 너 얘는 너무 작다? 응? 얘는 너무 작아 왜 왜 이래? 너무 날씬한데 얘네는 주칠 수가 없다 얘 너무 오므라 들어서 너무 잘 안 잤어? 응 잘 안 깼는데? 됐어 됐어 이게 초반에 이게 초반에 약간 웃자라니 해도 일단 키우는 게 맞아 초반에 키워야 돼 안에는 들여다볼 수가 없다 다 컸어 이제 야 무가 많이 크긴 했는데 어 지난데까진 크겠지 아휴 요거 작았던 놈이지 아 요거구나 작았던 놈 키가 작아 얘 왜 그래 이건 칠이 못 자랐다 홍이 안 앉았어? 야 작아도 앉긴 앉는다 홍이 안 앉어 이거는 겉에 게 여기가 너무 커있게 이 이파리가 요 부분이 너무 커 얘가 그래서 얘가 덜 자라는구나 응 몇 개는 그런 거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어? 폭이 났어 이렇게 응 전체적으로 쭈글해 그냥 나눠도 괜찮은데 응 겉이 너무 자라서 흐린다고? 어 저 저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있지 응 이 부분들이 너무 이게 흑 자람이 심한 거 같아 이게 괜찮아 그 정도는 응 근데 자기야 얘도 봐라 속 위에 못 앉아 이쪽 끝에 가 응? 얘도 속이 다 안 오므라들었어 병인 거 같아 근데 얘는 왜 안 오므라들냐? 걔만 그래 어? 속이 왜 다 퍼래?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있나 걔는 종자가 다른다고 다른 놈을 심었나 녹음병 심하지 않은데? 녹음병은 뭐 여기만 조금 앞쪽만 좀 그런데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? 응 괜찮아 그럼 됐 됐 됐 됐 됐